이제야 알겠다. 고맙다라는 말에 얼마나 깊은 삶의 통찰이 숨어 있는지. 때로 고맙다는 말은 삶이 나를 종종 배반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처없고 고통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버텨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포용의 말이 아닐까. 나는 언제쯤 삶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순간까지 긍정하며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할 책은 15년 동안 기류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삶의 의미를 전하는 신간도서. 참 괜찮은 태도입니다. 저자는 박지현, 편행곳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KBS 다큐멘터리 3일과 TVN 유키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온 저자가 기류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삶의 의미와 그 삶에서 길어올린 단단한 인생의 태도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15년 넘게 카메라를 들고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삶의 해답을 찾아왔는데요. 그 삶의 해답 속에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인생의 단단한 힘과 따뜻한 위로와 삶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15년 동안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나에 대한 예의, 타인에 대한 예의, 참 괜찮은 삶의 태도, 나도 이렇게 나이 들 수만 있다면 등 일곱 개의 챕터 속에 각색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앞으로 밀려들어옵니다. 그 삶은 감동이기도, 슬프기도, 때로는 안타깝기도, 유쾌하기도 한 여러 색깔을 띄며 우리가 만나고 싶었으나 만날 수 없었던 인생이라는 현장의 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좁은 세상에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보다 넓은 세상과 공감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접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을 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 참 괜찮은 태도, 이 책이 우리의 일상 속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힘에 대한 비밀이 담긴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 왜 그렇게 사람이 어려웠을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은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친해지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을 터놓는 친구 몇 명과 그럭저럭 지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니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제각각인 예술대학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제게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의실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공동작업을 해야 하는 영화 전공 수업은 단단한 벽을 손으로 치는 것처럼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사회에 부적응자였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졸업을 했는데 제 앞에는 더 두려운 사회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한동안은 취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섞이지 못할 것만 같아 도전하기도 전에 체념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작은 하고 싶어서 되도록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뮤직비디오 프로덕션에서 작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곡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다행히 저와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일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을 때쯤 KBS에서 VJ로 일하고 있는 한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산부인과를 촬영할 여자 VJ가 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촬영날이 다가오자 생전 처음 보는 산부인과 분만실의 풍경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 자체도 낯선 데다가 분만실에 동행하는 카메라는 오직 하나 제가 들고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실수해서 출산의 순간을 놓치기라도 할까 봐 저도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 진통이 온 한 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에 저는 산모와 새벽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통이 오면 괴로워하다가도 다시 잦아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결혼을 하기 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건 무엇인지 등을 물었고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미소 지으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면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의 힘인 걸까 어떻게 만나자마자 이런 교감이 가능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과 의료진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자주 산모 침대를 둘러싼 커튼을 열었던 이유가 있었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남편 역시 출산 과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산모는 의료진의 사소한 반응에도 긴장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의 탄생을 마주한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의료진에게 아기를 돌려보내기까지 저는 집요하게 엄마의 표정을 따라갔습니다. 그 안에는 안도감과 충만함, 경이로움, 극도의 행복 그리고 신체적 고통까지 한 인간이 부모가 되는 순간에 갖게 되는 복합적인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분만 씨를 취재하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미처 몰랐던 세상을 온전히 담아내는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저는 다큐멘터리 3일 덕분에 카메라를 들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공간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와 고물상, 노량진 고시원, 소록도, 조선소, 해병대, 시골 분교에 입학식, 알래스카의 한인타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청와대, 인천공항 관제탑, 올림픽 개폐막식 현장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부터 험지까지 취재했고 덕분에 누군가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되는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다큐멘터리 3일에 VJ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다 보면 태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난간을 붙잡고 선원들을 촬영하거나 영하 20도 주위에 손가락이 얼어붙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밥을 굶는 건 다반사고 아직 수습되지 않아 눈뜨고 보기 힘든 참사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큐멘터리 일을 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던 제가 이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당황할 법도 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저를 거북해하리라는 염려가 무색하게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무더위에는 고생이 많다며 저에게 시원한 수박을 잘라주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하다 보면 한 번씩 감정을 뒤흔드는 순간을 마주하게 마련인데 제가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할 때마다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나눠준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타인에게 상처받을까 봐 겁내며 세웠던 벽을 허물고 그냥 한 번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저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나를 세우더라도 예전처럼 겁을 집어먹고 움츠러들기보다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또 어떤 오해나 편견에 휩싸여 있는 건 아닐까 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랜 인구 끝에 인생의 봄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후의 공허함으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만큼 소소한 취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는 것만큼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주변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이뤄갈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곤 합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것도 대단하지만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저도 그들처럼 그들처럼 명함과 직책 소속에 연연하지 않고 저 자신만으로도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 자신을 믿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진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 알았을 때는 마음이 아팠고 저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그때 표현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다큐멘터리 3위를 시작으로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옮겨 일해온 지난 15년 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인생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자신 없고 지치고 다른 삶을 부러워하며 흔들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배운 단단한 삶의 태도들 덕분에 다시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생생한 삶의 역사를 통해 얻게 된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배운 삶의 태도들을 잊지 않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체되거나 녹슬지 않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서 그동안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혹은 닮고 싶은 태도를 보여준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니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멋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배운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원고를 붙잡고 있다 보니 어느새 5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때론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때론 저를 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당신에게도 가 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혹시 길을 헤매고 있거나 자신이 너무 싫어 못 견디겠다거나 위로가 필요한데 마음 들 곳이 없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삶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읽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저자 박지현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 것 언제부터인가 암환자들이 자주 찾는 숲이 있다. 바로 편백나무 숲 이다. 편백나무는 침엽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나무로 유명하다. 피톤치드가 많은 곳에서 산림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연역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암치유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전남 장성의 충령산 편백나무 숲 편인 현대의 의학으로는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마지막 방법으로 자연치유를 택한 암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 충령산을 찾아 곧게 솟은 편백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숲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놀라웠다. 이 엄청난 숲을 만든 게 오직 한 사람의 노력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임종국 선생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충령산에 자신의 사비를 몽땅 털어 편백나무와 산나무 253만 구류를 심었고 죽을 때까지 일을 가꾸는 데 바쳤다고 한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그렇게 평생을 바쳐 가꾼 편백나무 숲은 지금 많은 이들을 살리는 숲이 되었다. 그런데 촬영의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혔다. 암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 출연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보내며 치료에 전념하고 싶을 뿐 괜히 방송에 나갔다가 오해나 불필요한 주목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은 4,5명의 VJ가 하루에 각자 서너명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그들의 3일을 담아낸다. 그런데 프로그램 원칙상 사전 섭외 없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현장에 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의 3일을 담게 될지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것이다. 게다가 3일 즉 72시간 동안의 취재가 원칙이다 보니 무조건 그 시간 내에 인생의 히로애락을 담아내야 했다. 그래서 매번 촬영에 나설 때마다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편백나무숲 촬영 첫날밤 우리는 각자 촬영을 마치고 회의를 했다. 다행히 마음을 열고 촬영에 협조해준 사람들이 있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충령산에서도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암환자들을 만나보겠다던 담당 PD와 VJ는 딱 한 사람만 간신히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보통 VJ 한 명당 하루에 서너 명은 만나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불량에 처질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담당 PD는 별로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섭외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연아 그분들 예쁜 모습 많이 찍어줘.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방송에 담을 생각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이 순간을 예쁘게 담으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촬영을 나서는 길이었다. 담당 PD가 전날 같이 움직였던 VJ에게 어제 갔던 그 숲으로 다시 가자고 했다. 나는 당연히 어제 만난 암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나 보다 했다. 그런데 PD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어제 촬영팀이 예고도 없이 찾아간 터라 혹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찾아가서 괜히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하고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란다고 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의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 특히나 다른 이의 생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언제부터 인가 사람을 방송 아이템으로만 대어온 건 아닐까. 프로그램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자들에게 방송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촬영 때문에 불편한 건 없는지 먼저 살폈어야 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섭외한 사람들만 해도 그렇다. 말기 암환자에게는 내가 촬영한 모습이 마지막 기록일 수 있다는 생각에 피디는 최대한 예쁘게 찍는 걸 우선으로 하라고 말한 것이다. 다행히 아직 촬영이 남아있었고 나는 피디의 말대로 촬영을 허락해준 암환자와 남편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새어나오는 예쁜 모습을 많이 찍을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자로부터 암환자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때 나는 배웠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아무리 일로 만난 사이를 할지라도 일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일도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보다 사람을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 그날도 출장 중이었다. 지방 낯선 모텔방에 누워 복도에서 나는 작은 발소리에도 깨어나기를 몇 차례 그러다 설빛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새벽에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이기에 받지 않으려 했는데 휴대폰 진동이 멈출 줄을 몰랐다.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면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더니 한 중년 남성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기자님 이냐고 자신을 기억하냐고 몇 년 전 충무로 인쇄골목을 촬영할 때 인터뷰했던 모 사장 자신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던 내가 생각이 났다고 그때 명함을 받은 기억이 나서 가게 안을 샅샅이 뒤져 겨우 겨우 명함을 찾아 전화하는 거라고 했다. 솔직히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충무로 인쇄골목을 취재할 때 내가 만난 사람들만 해도 좋게 이 삼십 명은 되다 보니 삼일 내내 붙어있던 몇몇 사람들 외에는 사실 기억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목소리였기에 당신이 기억나질 않는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는 친한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본인에겐 전부인 거액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경찰도 변호사도 다시 찾기 힘들다는 말만 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방송국 일을 하니까 이 억울한 사연을 방송에 내보내 자신을 좀 도와주면 안되겠냐고 했다. 사연은 너무 딱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는 나에게 그때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냐고 누구도 그렇게 자신의 생을 궁금해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자님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것 같아 전화한 거라고 제발 끊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했다. 그가 술이 취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제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나의 거듭되는 거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전화기를 붙들고는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 했다. 나는 차마 전화를 끊지 못한 채 모텔방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 쯤 지났을까 지친 그는 결국 이렇게라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해해 달라며 긴 통화를 마무리 했다. 곧 해가 뜰 테고 카메라를 들고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가게 안을 뒤져 명함을 찾고 나한테 전화하기까지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경찰도 변호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제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는 그의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았다. 인생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려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함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2019년 울산 3인 자살 미수 사건 재판에서 따뜻한 판결문으로 세상에 울림을 전했던 박주영 판사. 그는 유키즈 언더 블럭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혼자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피고인이 SNS에서 같이 자살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세 명이 모여서 울산의 여간방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그 중 한 친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한 사람은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도망가고 두 명만 기소돼서 왔다. 그런데 공소장을 읽어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었다. 보통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석방 했다가는 또 나가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 고민하다 어떻게든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판결문을 다르게 쓰게 되었다. 다음은 그가 쓴 판결문의 일부이다. 밖에서 보기에 별것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나는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으며 그날 새벽을 떠올렸다. 그때 인쇄소 사장의 전화를 받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배운 죽음의 의미 후암동 삼강 초등학교 후문 앞에는 40년을 이어온 문방구가 있었다. 젊은 시절 작은 자본으로 시작한 문방구에서 남편과 아내는 매일같이 아이들을 맞이했다. 그중에는 주머니 사정으로 군것질거리를 쳐다만 보는 아이도 전학 온지 얼마 안 돼 친구가 없는 아이도 있었다. 부부는 그런 아이들이 손주처럼 느껴져 왕따를 당해 울먹이는 아이는 말없이 안아주었고 점심으로 밥에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쪼르르 와서는 자기도 달라는 아이에게는 기꺼이 숟가락을 내주었다. 그렇게 후암동의 한 초등학교 앞을 묵묵히 지켜오다 보니 어느새 남편은 할아버지가 아내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고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다.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할머니는 슬픔에 잠겨 이제 그만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삐뚤빼뚤 남긴 쪽지들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 할머니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언제나 힘내세요. 할머니 제가 문방구 많이 올게요. 슬퍼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다시 힘을 내어 혼자 문방구를 지켜온 지 2년. 아직도 할머니에게 남편의 빈자리는 많이 커 보였다. 문득 3강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질지 궁금해서 아이들을 만나 물어보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아이들은 모두 오늘은 문방구를 쉽니다 라는 표지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처음엔 잠깐 자리를 비운 줄 알았는데 계속 없으니까 슬펐고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모두 할아버지와의 자잘한 추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아이는 자기가 뭘 떨어뜨렸는데 할아버지가 주워줬다고 했고 다른 아이는 감기에 걸렸을 때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걱정해줬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뛰다가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서 밴드를 붙여줬다는 아이도 있었다. 어떤 아이에게는 난생 처음 겪은 아는 사람의 죽음일 터라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울지도 모를 질문을 던져보았다. 죽음이 어떤 의미로 느껴져요? 이 세상 일을 다 한 거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요. 할아버지는 그 할 몫을 다 하고 떠나셨을까요? 네. 충분히 다 하셨어요. 사실 큰 기대 없이 건넨 질문이었는데 아이의 말을 듣자 울컥 눈물이 올라왔다. 한 문장이었지만 명확히 삶의 의미를 간통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죽을 때 내 할 몫을 다하고 떠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할 일을 다하고 갔다고 해줄 수 있을까? 하늘로 돌아가는 날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지금까지 15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삶의 의미 참 괜찮은 태도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